여기는 포항시 남부 포스코대로 대향군인의 회관 앞에 선수막 걸었습니다. 선수막 문구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134세, 131세, 123세가 웬 말이냐. 선관위가 대법원에 낸 자료, 부정선거 자백, 자살골. 선수막 지금 잘 부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항시 남구 형산로타리, 성산강 다리 지나가기 바로 앞이고요. 포스코 정문 가는 방향에 선수막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막 문구, QR코드 플러스 기표 투표지는 공개투표, 비밀선거 원칙 헌법 위배, 사전투표는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선관위는 다 안다. 선수막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막 가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포항시 남구 형산로타리, 형산교 다리 앞입니다. 선수막 방금 잘 그렸고요. 대기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 잘 보이게 너무 잘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선수의 비밀선 screaming 여러분은 선수해 Summit 보면 normally ambiente 담은isonsITY&대ively 각기 신호 대기 신호 대기 신호 인한 lightning